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태현 회장의 재산을 1조 3천억 넘게 노소영 관장에게 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SK그룹은 충격에 빠졌고 동시에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세계 2위인 SK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주사의 주식이 급등한 걸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SK그룹은 SK주식회사가 SK텔레콤과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이들 회사가 다시 SK하이닉스와 SK에너지 같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SK주식회사가 그룹 지배권 정점에 있는 겁니다. 최태현 회장은 SK주식회사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지분 가치는 2조 514억 원입니다. 상고심에서도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 금액이 유지될 경우 최 회장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SK주식회사 지분을 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지분율이 25.57%에 불과해 SK주식회사 지분을 대거 팔 경우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 회장 지분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은행과 증권사 등의 담보로 제공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도 이런 곤란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을 4조 원가량으로 받습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SK주식회사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SK실토론 같은 비상장 주식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SK주식회사 주가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9.26%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세가 일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재산 분할이지 회사 분할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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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